하하하 나 방금 되게 행복했어 아니 나는 육아들아 그만 이동하시고 자리 잡으세요 좀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하게 짓다가 다시 시작할까요? 하루 1시간 40분까지 자 이제 이동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리 잡으시고 관찰하세요 그냥 오오오 팔을 넘게 되면 확실히 그냥 다리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 때 내 팔인가? 그건가? 그건가? 그러니까 나는 보고 있는 사람 네 아 근데 여기까지가 너무 예쁘잖아 네 아 엄청 미쳤다 근데 뭐야? 다음날 한 명은 찍고 한 명은 찍고 한 명은 찍고 안 돼? 안 돼? 편하게 네 아 아 야 뭘 자꾸 들어오는거야 지금 아 아 아 아 지금 들어가마요 못 들어가요 여기 막혀있어가지고 어디가 없어요 지금 가봐요 가세요 어딜가요 뭐 안되지 안돼요 그런거 안하시던가 아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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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광호는 여기엔 긁었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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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빨리 벌써 어 여기다 여기다 근데 나 집에가면 내 프라임 없을 것 같은데 야 너 여길 잘했지? 그래 우와 이쁘다 우와 우와 내가 이래서 불편으로 우와 진짜 예쁘다 야 근데 이거 곧 얼마나 될까 하나이 될까 아 팔을 내리면 앞사람이 저와 인ahn 시청자 저번에 제 맨장 둔 다 타 uin 푸 근데 이거 많이 찍어봐야 의미 없지 않니? 아 끊겼다 다행이네 김서영도 저한테 6번 해낸다 팔이 개고생한다 근데 6번 해 화낼 수 없어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우리 집이 집이 지금까지 들린다 내 화나는 걸 보기 싫어 한국의 정체완이 나의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내 화나는 걸 보기 싫어 그 집이 집이 집을 가진다 제가 화나는 걸 보기 싫어 우리가 한참 사신다 네네 뭐 하나도 안 해? 왜 이렇게 다행이다 와... 왜 이렇게 화나는 걸 보기 싫어 진짜 웃는 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